27일 오후 12시 40분쯤 대구 남구 압산순환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는 상인동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달리던 9.5톤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12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럼요? 지난 4시 am 100min